이번 시간에는 영국인들의 영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영어권 사람들의 말의 재치, 기교 이런 것들을 쭉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영어식 이름, 이름과 성식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권에서 이름은 사람의 특징, 성격이랄지 신체의 특징이랄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First Name하고 Middle Name, Surname에 대한 규명을 하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출입국 작성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아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영어는 First Name하고 Middle Name하고 Last Name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문화권에 따라서 영미권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First Name이 Given Name도 되고 Middle Name이 Christian Name도 되고 Last Name이 So Name 혹은 Terminal Name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합해가지고 Full Name이 되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나라 영어식 이름을 보도록 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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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익스피어 그러면 이게 First, 처음 나왔기 때문에 First Name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 First Name을 혹은 Given Name하게 되죠 First Name을 문화권에 따라서 Given Name 같은 말입니다 First Name, Given Name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성이죠, Surname 이 성이 바로 Last Name, 처음에 왔고 나중에 왔다 그래서 Last Name 하면 됩니다 그래서 Last Name은 Surname 혹은 Family Name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들어있는 이름이 있어요 가운데 이것은 혹은 Middle Name, 가운데 있기 때문에 Middle Name 하게 되는데 Middle Name 혹은 크리스찬 Name, 안수받을 때 기독교에서 받은 이름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John P. Gerald Kennedy First Name, Middle Name, Surname 이렇게 되어있죠 Last Name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제 이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게랄지 그 집안의 전통을 어느 정도 이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건 나아가기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름하고 비교해보죠 우리나라는 이름을 쓸 때 홍길동 했으니까 그러면 홍길동, 홍이 성씨가 되는 것이죠 성씨, 그 다음에 길동이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이 세 개를 띄어 쓰는 경우가 있게 돼요 자꾼 그러면 홍길동 하게 되면 이 영어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뭡니까? First Name, Middle Name, Surname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전혀 그런 데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 일을 할 때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길동, 홍 하게 되면은 이게 First Name, 그냥 통상 부르는 이름이 되죠 그 다음에 홍, 홍씨와 성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동, 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이름자를 각자 띄어쓰게 되면은 스페이스를 놔두게 되면은 홍, First Name, 가운데, 길, Middle Name, 동 동이 바로 뭡니까? Surname 이렇게 쓰겠는데 좀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쓸 때 길동, 홍 하든지 혹은 홍길동 하면서 점을 뭡니까? 이렇게 쉼표를 넣게 되면은 홍씨가 뭡니까? 성씨가 된다 이런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혼동할 필요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ade in Name이 있어요 Made in Name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성씨를 Made in Name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블랭킷가 되어 가지고 Made in Name을 쓰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성씨가 김씨였으면 K.I.M. 쓰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풀네임을 쓰라 풀네임은 바로 이와 같은 윌리엄, 세익스피를 다 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영어로 이제 출입국 뭐 런던이나 뉴욕 들어갈 때 풀네임을 쓰라 할 때요 그때 반드시 뭡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캐피탈 레터로 쓰라 합니다 캐피탈 레터 이 캐피탈 레터라는 뜻은 자 이름을 쓸 때 윌리엄을 쓸 때 그러니까 W-I-L-L-I-A-M 윌리엄, 세익스피어 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W도 캐피탈, I도 캐피탈 그 다음에 L도 캐피탈 I도 캐피탈 A, M 이렇게 해주죠 모든 단어를 모든 이름의 철자를 캐피탈 대문자로 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 같은 경우도 길동 같은 경우도 다 대문자로 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성시하고 이름 이게 상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앵글로 섹슨 시대랄지 중세시대랄지 7, 8세기 1, 2, 3, 4년 전의 시대하고 중세, 제프리 조스 관련된 1, 3, 4년 전의 시대하고 이 성시하고 이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 처음에는 애매한 게 있죠 처음에는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세기 이전 이 11세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1066년에 프랑스의 북부에 있던 서북부에 있던 노르만 노르만의 윌리엄공이 영국에 돌아가 영국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계통 노르만의 계통의 귀족들이 영국을 다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법이랄지 이런 모든 체제가 법적인 체제 행정체제가 급속도로 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있어서도 족보랄지 이름 같은 거에 있어서도 체계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겠는데요 11세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앵글로섹슨 시대가 되겠죠 6, 7, 8, 9, 10세기 앵글로섹슨 시대만 하더라도 마을이 한 커뮤니티 사람들 사람 공동 거주지가 별로 마을에 가서 사람이 없었죠 한 10가구 5가구 조그만 마을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구태여 이름 송씨하고 이름 송씨하고 구별이 중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 조그만 마을에서 평생 그곳에서 몇십 년간 살고 죽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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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엘로프랄지 단일이름으로 신원 파악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 마을이 커짐이 되면서 중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프랑스의 발달된 문물에 행정제도 법체도 강화되게 되면서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을이 팽창하게 되고 법적인 제도가 행정 법적인 체제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뭡니까 단일이름만으로는 안 돼요 구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팽창과 함께 동명이인이 생겨낼 수 있는 것이죠 동명 예를 들면 리처드 같은 거 리처드가 여러 명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착오가 생겨되고 세금을 부과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조언이란 신랑이 있게 되는데 조언으로 통했는데 조언이란 신랑을 보니까 그 마을의 몇십 년간 딱 기록문서를 보게 되니까 조언이 여러 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신부의 이름이 칼속 뭡니까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조언이 갑자기 뭡니까 그 시대에 희대에 바람둥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 소유권 문제랄지 그래서 동명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뭡니까 이름이라 할지 성식 구분해가서 구분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1066년이 윌리엄 더 콩쿼러로 노르만디의 윌리엄 공이 영국에 침범했는데요 그 당시 윌리엄 이 이름을 따가지고 많이 영어의 이름이 이렇게 되셨죠 윌리엄 그 다음에 십자공원정을 지휘했던 영국왕 리처라드 리처라드가 많지 않습니까 리처라드 영국의 헬리왕 그러니까 역사상 위대한 왕이랄지 정복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이 아주 보편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성씨가 출연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원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서히 중세 때부터 1066년 노르만디 정복 이후부터 이제 성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씨 성씨 성씨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니 이제 성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서양문학과에서도 혹은 뭡니까 그리클 라틴 문학과에서도 이 북의 중심 가족의 뭡니까 가계의 전통이랄지 아버지 부 아버지의 은혜 은혜 아버지의 유의자는 없죠 특히 밑으로 내로 갈수록 전투시도 있는데 그 아버지들이 이룩하면 그러니까 전투에 없죠 이런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변형한 성씨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변형한 성씨가 출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리처드슨 하게 되면 그 뜻입니다 son of richard 의 뜻이에요 son of richard 리처드의 아들 이게 성씨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슨이 길기 때문에 축약해 가지고 richard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로빈슨 같은 경우는 son of robin's robin의 아들 이게 성씨가 되는 것이죠 로빈슨이 길기 때문에 이걸 줄여 가지고 그냥 로빈슨 하게 되죠 로빈슨. 그 다음에 힉스 같은 경우도 Son of Hick. Hick의 아들. 그래서 힉스. 줄여가지고 힉스. 그죠? 존슨 같은 경우는 Son of John. 존인데 약축해가지고 존스. 존스하게 되죠. 성씨가 나오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변형해가지고 성씨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가문과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앵글로 섹슨 시대에도 성씨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식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특히 문학 작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죠. 이제 고대의 영어. 그러니까 고대의 영어라는 것은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되게 된대요. 고대의 영어라는 것은 Old English. 고대의 영어에 가장 유대한 작품이 바로 베이올프라는 대사시죠. 베이올프. 5세기 때 덴마크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덴마크에 있었던 그 설화 전 그런 이야기가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8세기 무렵에 수도사에 의해서 문자가 되면서 글로 변형이 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름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베이올프거든요. 그러면 베이올프를 나올 때 베이올프 하면서 선 오브 에즈데오 이렇게 됩니다. 선 오브 에즈데오 그러니까 에즈데오의 아들의 뜻이죠. 마치 뭡니까? 리차드의 아들 같은 말이죠. 이것은 중세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12, 13, 14세기 나온 건데 바로 그 이전에 고대시대 7, 8, 9세기 때에도 누구의 아들 베이올프 누구의 아들 옴탈레드 역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마찬가지입니다. 호머의 이래다 오이세이 보게 되면 이제 아킬리스 가장 위대한 뭡니까? 전사 아킬리스가 나오는데요. 아킬리스도 나올 때 아킬리스로 나온 게 있습니다만 선 오브 펠레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펠레오스의 아들 아킬리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킬리스가 전승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펠레오스의 명예가 같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 북의 중심 그리고 이제 부친의 업적을 강화시키는 것 드높이는 것 그러면서 그 집안의 가계가 드높여지는 것 이러한 전통이 아주 옛날 고대시대 때부터 앵글러 섹슨 시대 중세시대 때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나온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홍어모 작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시대 때는 이 별명이 이름이 된 것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별명이 올드 노사가인데요. 노사가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12세기 혹은 13세기 북구의 뭡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북구 스칸드라비아 그쪽에 서사시 나온 건데 거기에 나온 이름들을 보면요. 이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라우드 마우스 소월드 그러니까 커다란 입의 마우스 그러니까 허풍쟁이 요란스러운 소월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이름이 그대로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티 에이울프 더러운 치사한 에이울프 이와 같이 그 사람의 특성 성격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포카이리 울프 사팔두기 울프 이와 같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은 다음 강의에서 현대영어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 특성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공부하도록 했는데요. 일단 같이 옛날 시대 때 이름이랄지 성시를 보게 되면 북의 중심 이름을 따고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8세기 때 앵글러 섹슨 시대 고대 앵글러 섹슨 시대 이와 같이 막강한 완력 지는 힘이 있습니다. 30명의 사람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름 속에 그대로 그 사람의 특성 성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에즈 세오 에요. 에즈라는 것은 칼이고요. 칼 그 다음에 세오 세오라는 것은 서비스 서번트입니다. s-e-r-v-a-n-t 서비스 s-e-r-v-i-c 봉사하다 하인이다 칼과 봉사하인 이 두 개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런 이름 연구를 통해서 이 베이올프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것을 추적이 되거든요. 이 문학작품에서 말했죠. 그런데 칼과 서번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칼과 서번트 칼로서 봉사하다 그죠? 칼 무용 무용으로 거기에 바인딩 돼 있다. 무용의 화신 그런 의미가 있게 될 수 있고 또 오로지 칼 무사의 기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정이 아닌 긍정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이 칼을 중심으로 무사 집안의 아들 베이올프 같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베이올프가 덴마크 왕국에 도착해가지고 덴마크 왕국이 그랜드란 괴물로 침입을 당하게 되는데 그 그랜드란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서 베이올프가 스웨덴에서 덴마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오게 되니까 이북의 다른 나라의 용사가 자기들이 물리치지 못한 괴물을 물리친다고 혼장담하니까 덴마크의 용사인 운패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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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심에 의해가지고 베이올프를 공격하는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발 스파링 말소함이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운패르드는 어떻게 또 나오는 거 아니요? 선 오브 에즐라프 이렇게 나옵니다. 선 오브 에즐라프 자 에즈는 칼이거든요. 칼 라프 라는 것은 뭡니까? remaining 남다 남는 것 그러니까 칼 플러스 남는 것 칼 플러스 남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칼 칼은 전투를 의미하다 남았다 전투에 생존해 있다 전투에 생존해 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존재하게 되는다 전투와 연관되어가지고 그래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끝까지 남게 되는 자 이게 바로 운패르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에즐라프 그 아들이 이제 운패르드예요. 이 운패르드가 베올프 타국의 영웅이 나타나게 되니까 시기심에 의해가지고 이제 베올프의 과거에 실패한 전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베올프가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도 이제 운패르드 두 가지의 합성같이 있는데 운이란 것은 나시라는 뜻이고요. 패르드라는 것은 피이스 운이란 것은 베올이 뜻입니다. 베올이 그 다음에 패르드라는 것은 스페르트 이 뜻이거든요. S-P-I-R-I-T 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평화가 아니다. 외국에서 자긴 나라를 고화하기 위해서 영웅이 왔기 때문에 좋은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깨뜨려는 것이죠. 베올프는 오늘 밤 성공하지 못할 거야.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거야. 여하십니까 아주 그 파티 분위기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나피스 평화가 아니다.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Very Spirited 아주 영웅적 기질에 차있다. 마치 자기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 베올프가 이곳에 와가지고 오늘 밤 그랜드를 물치려고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적으로부터 악마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 혼장담하게 되니까 모든 덴마크인들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자기들이 해치지 못한 괴물을 이겨도 다른 나라의 용사하고 해친신다기 때문에 상당히 의기소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온패러드가 나서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을 입증해봐라. 강하게 자기 얘기 보니까 Depressed and 덴마크의 영웅적 기질 정신을 다시 고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Very Spirited 아주 영웅적 기질에 차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캐릭터의 이름과 작품의 성격과 일창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익스피어 햄드에 있어서 숙북 형님을 죽여 왕이 된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같은 경우도 이름형과 나오게 되는데요. 클라우디우스가 C-L-A-U-D-I-S 가 되거든요. 이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D-I-U-S D-I-U-S 로마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올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숙보가 말이죠 음흉한 계획을 짜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형을 죽이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왕제가 오르게 된 것이죠. 아주 나쁜 그런 클라우디우스인데요. 이 중세 이 다르 이 단어가 단어가 함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중세 클루디우스가 있습니다. 클루디우스 C-L-U-D-E 클루디우스 클루디우스가 바로 중세 14세 15세기 때 클루디우스 이 클루디우스가 바로 무슨 뜻인 거 아니 클라우드 검은 구름이란 뜻입니다. 구름 구름 클라우드 그러니까 16세기니까 윌리엄 섹스피어 활라이튼 시기가 16세기 17세기 초 16세기 때문에 이러한 중세 클루디우스가 클라우드 변해가지고 클라우디우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어의 천재였던 윌리엄 섹스피어가 바로 그 작자 숙부 장아버지의 음흉한 음모 음모랄지 나쁜 성격을 이름을 통해가지고 검은 구름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윌리엄 섹스피어가 그 이름에다가 그런 성격을 투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문화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작중 인물들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드러내는 이름이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에서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이름을 쓸 때 이름을 구상할 때 작중 인물을 구상할 때 그 성격과 일치성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고대 영어에서부터 이름이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영어에서부터 이름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마 나마입니다. 나마 고대 영어에는 나마 그러니까 8세기 7세기 8세기 이름이 나마라는 뜻이에요. 나마 나마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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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영어에 와가지고 이 NAMA가 NAMA가 NAME E로 변하게 됩니다. 발음도 나머 발음이 나머입니다. 현대는 NAME이지만 현대 철자와 철자는 같은데 발음은 나머가 된 것이죠. 나머 나머 이 나머가 오늘날 나면데 중세 영어에 발음이 오늘날 NAME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NAME의 이름을 중심으로 어휘는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1,400 5,400년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고대 영어 영국 섬에서의 고대 영어에 나말하는 것은 바로 독일 북부랄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고투어 올드 프리지안 올드 프랭크랄지 그 다음에 고투어 이런 지역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투랄지 고대 고지어랄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모 내분 등등 아주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네임 이름에 관한 명상이 계속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 번요. 처음으로 가가지고 퍼스트 네임과 그 다음에 써네임 그 다음에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름을 분석하게 된 겁니다. 이름을 분석하게 돼요.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부터 1616년에 살았죠. 전역된 16세기 17세기 초유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이름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렇게 되죠. 윌리엄이라는 이름은 바로 퍼스트 네임이죠. 윌리엄이라는 이름은 바로 1066년에 프랑스 노르만디 노르만디의 콩쿠라였던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입한 것이죠.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이름은 윌리엄이고요. 셰익스피어 아버지는 존 셰익스피어죠. 존 있죠. 이 이름이 이제 흥미로운 것인데요. 우리가 셰익스피어 하게 되는데 사실 16세기 때 발음은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샥스페레 샥스페레가 맞을 거예요. 아마요. 샥스페레 오늘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노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에서 말한 것이죠. 셰익스피어 하는 것은 현대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6세기 발음을 한다면 아마도 샥스페레가 합당하지 않을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이 S-H-A-K-E 까지 하나가 되게요. 그 다음에 스페하러 두 번째 조합이 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셰익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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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세기 때 와가지고 샥한 S-C-H-A-K-A-N 샥한 흔들다 그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시가 빠지게 되고 해가지고 S-H-A-K-E 이쪽 E로 변해가지고 S-H-A-K-E 로 정착이 되겠죠. 아마 15세기 때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샥한 원래 샥한 중세 때 샥한 S-C-H-A-K-A-N 이것이 바로 셰익스피어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제 에티몰로지 언어로 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 흔들다 그 뜻이 되게 됩니다. 흔들다 그 다음에 스페라 스페라는 것은 모르죠. 고대의 영어에 스페레 스페레 S-P-E-R-E 고대의 영어에 S-P-E-R-E 가 있습니다. 창이 안 됩니다. 창 뾰족한 무기 창 중세 때는 스페레 발음이 S-P-E-R-E 스페레 스페레예요. 현대의 영어에 와가지고 스피어 약간 철자가 변하고 발음이 변하게 되죠. 스피어 그래서 현대의 영어 스피어 창이라는 것은 고대의 영어 스페레 중세의 영어 스페레 현대의 스피어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창입니다. 창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 요소는 창의 뜻이죠. 그러면 이 색스피어 가문 색스피어 성시인데 색스피어 성시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창을 흔들다 그 뜻이 어원상으로 보면 가나하게 됩니다. 이것을 물론 100%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충분히 이제 우리가 어원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색스피어 가문이 어떠한 집안이다 창을 흔들었던 집안이다 보십니까 창병 중세 때 창 군인으로서 창병이었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학습이 있게 됩니다만 색스피어가 19세 때 스트라포폼 아봉을 떠나가지고 런던으로 가기 전에 공백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공백기간 중에 선생을 했거나 군인을 했거나 여러 가지 학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가 군인했다는 학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름과 또 연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뭡니까? 쿠바 사퇴를 종결지었던 존 빗젤랄드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이름인데요. 너무도 유명한 대통령이죠. 42세에 빨리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러시아가 미국 바로 밑에 쿠바에다가 개요성무니까 위험한 핵무기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케네디 대통령이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말하게 되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거기 겁을 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미국 밑에 있는 아주 결단력이 굉장히 강했던 아주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던 그러한 시기에 뭡니까 그런 분쟁을 해결했던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죠. 그 케네디 가문이 암살에 휩쓸려가지고 몇 살이 죽게 되는데요. 자 이름을 보게 되면 존 first name은 존이죠. 두 번째 빗젤랄드 middle name이죠. 세 번째는 케네디 존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존 요한 존 존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랄지 구약과 시작에 나오는 뭐인가 프로피트 예언자들 이름이랄지 위대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중세 때 first name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은 성경에 나온 이름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자 middle name인데요. middle name이 피츠 제랄드입니다. 그것은 피츠하고 제랄드 제랄드의 두 개 합성가 되는데요. 피츠란 것은 son이라는 뜻이고요. 제랄드는 제랄드 강원이에요. 제랄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랄드의 아들 이름을 말입니다. 마치 뭡니까? 리차드 라는 이름은 리차드의 아들 야같이 야같이 그러니까 제랄드스 제랄드스 선 이 뜻이죠. 이게 바로 피츠 제랄드 영국에 영국에 가면 건물 이름이랄지 도로 이름이랄지 어떤 고유명 사회가 어떤 멘션 블록 이름이랄지 피츠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의 아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제랄드라는 것이 바로 어디서 오는 거 아니 바로 1066년에 프랑스 노르반디가 영국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윌리안공이 윌리안공이 영국의 왕이 돼가지고 통착이 될 때 프랑스 서국부에 있는 노르만 지역의 한 귀족 이름입니다. 귀족 가문이에요. 그게 바로 피츠 제랄드이죠. 그 귀족 가문이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상당의 상류계급 귀족 가문으로서 영국에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츠 제랄드 하게 되면 제랄드의 아들인데 바로 앵글로 노르만 앵글로 노르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노르만 프랑스 서국부에 있는 노르만 귀족의 한 귀족 가문이 영국에 와가지고 귀족으로서 행세를 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 가문이 그와 같이 뭡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면 프랑스 쪽의 귀족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라스트 네임 써네미인데요. 케네디라는 것은 아이리시름입니다. 아이리시름인데요. 이 케네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그 뜻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아주 결단력이 있는 성격의 단호한 약간 소름끼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리시름이 나온 겁니다.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주자랄드라는 것은 노르만 프랑스 서국부에 있는 노르만에서 나온 전통이죠. 케네디라는 것은 순수한 아이리시의 고전어입니다. 아주 복잡한 구서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존 존 나중에 따가지고 존 에프 케네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네드는 아이리시 계통의 사람이고 그 아이리시 계통도 11세제로 가게 되면 프랑스 서국부에 있는 노르만의 손 귀족의 집안이고 이것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이름을 분수하게 되면 그 집안의 역사랄지 성격이랄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은 이름을 중심으로 성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선배들의 손조들의 역사적인 어떤 집안의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성격이 무엇이었으며 사는 지역이 어떠했으며 이름을 보고 이제 사는 지역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과 지형과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직업과 인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